네 안녕하세요 패트리 과학원 앤토니 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토플에서 My Best Score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2019년 토플 시험이라는 변화의 구체적인 포맷도 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트릭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포맷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루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또한 꼭 봐주시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도입되는 My Best Score는 학생이 시험을 여러 번 봤을 때 여러 번 본 시험 중 부분별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 최고 점수를 조합해서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시험을 2019년 8월 전에 보신 분들도 ETS 사이트에 접속해서 My Best Score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안에 본 시험이라면 다 My Best Score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낼 때마다 2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일단 토플을 여러 번 보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에게는 이 My Best Score라는 게 뭔가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내 실력을 이만큼 끌어올렸다 근데 그게 한 번의 시험에서 보여줄 수는 없었고 여러 번 걸쳐서 했더니 이 정도는 되더라 라는 것을 당당하게 어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시게 돼도 이것도 학교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플 점수 요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 학교의 기준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평균 입학하는 학생들의 토플 점수는 원래는 80점이었지만 이제는 한 86점 많게는 90점까지도 스탠다드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자체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트렌드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만큼 도움이 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좋아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시험을 주최하는 ETS에서는 이 점수를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는 점수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입학을 정하는 학교에서는 얼마만큼 받아줄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내가 해당 사항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라면 꼭 미리 학교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 학교에서 이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는 것을 입학 절차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스코어 리포트에는 두 가지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바로 하나, Sitting Exam Score 자 이 점수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시험을 봤었을 때 나오는 점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점수 외에 그 옆에 My Best Score 내가 봤었던 여러 번의 시험 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뽑아서 My Best Score가 자동으로 여러분 성적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8월 1일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보셨던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을 하셔서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 자체를 My Best Score라는 것을 학교가 얼마만큼 인정해 줄지가 이제 관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대학교에서는요 미국 대학의 이제 수능이라고 칠 수 있는 SAT라는 시험도 슈퍼스코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점수 자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레벨에서 My Best Score라는 토플 ETS의 이 최고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할 것 같고 인정을 해 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뭐 이제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학교에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 해당 사항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학부를 가시는 게 아니고 뭔가 석사 박사 혹은 석박 이런 프로그램을 가시는 거라면 대학원을 가시는 거라면 오히려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학원들은 이런 슈퍼스코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입학을 원하시는 거라면 각 영역별로 리딩이나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리밋을 제한을 걸어 놓기 때문에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섹션별로 요구되는 점수를 넘지 못하시면 최고 점수가 아무리 80, 90, 100이 넘는다 할지라도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끝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에 변화가 있으면서 이번 여름 토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이베스트 스코어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라면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시험을 봤었을 때 네 과목에서 원하는 점수가 다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수 리포트 할 수 있는 게 바뀐다면 약간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시험을 최소한 한 두 번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험에는 리딩과 리스닝에 집중을 해서 시험을 봐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스피킹과 라이팅을 준비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스피킹 라이팅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에 두 번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네 과목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과목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때에는 어떤 과목들을 내가 집중하지 않는 과목들을 아예 버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공부를 하실 때 네 과목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포커스를 집중을 어디에다 해두셔야 되는 것인가 보통 리딩이나 리스닝 혹은 리딩이나 라이팅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한번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이제 목표 점수를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토탈 점수가 아니고 이제 부분별로 나는 일단 이만큼 공부를 해서 한 20점 이상을 따놓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섹션들을 공부해서 집중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필요한 점수를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조금 이제 당연히 시험을 여러 번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이 토플이라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마이베스트 스코어라는 토플의 변화와 함께 토플 시험 자체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토플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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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